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스타일리시한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배우 김지은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고즈넉 라이프 스타일에서 제작한 프리미엄 스타일 앞치마입니다. 고즈넉 라이프 스타일에서 준비한 이 앞치마는 디자인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 86cm, 세로 84cm로 남녀 모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어깨끈을 보시면 목걸이 형태가 아니라 멜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조절 물론 무게 분담도 가능하고 어깨의 피로감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넉넉한 두 개의 주머니로 수납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등 라인을 날씬하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까지 두께에 비해 무게감이 없어요. 자신 있는 퀄리티, 감성적인 디자인,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카페에서도 공방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나 스타일리시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앞치마 고즈넉 라이프 스타일 프리미엄 앞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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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